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석입니다. 실종된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들로 알려진 대구 실종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9월 26일.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드러난 것은 죽음의 원인이 발견 당시 경찰이 발표한 저체온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종 12년, 유골 발견 1년이 넘도록 그 누군가는 아직도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사 상황을 조능희, 이영백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작은 야산, 와룡산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손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1년째 실종 상태로 있었던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었습니다. 언젠가 살아서 돌아오리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부모들은 오열했고 전 국민의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실 한쪽에는 다른 인체 조직들과 함께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종 11년. 백골이 되어서야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아이들. 그러나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을 저세상으로 보낼 수는 없다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유골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양이 적은데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미분류된 뼈는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따로요? 누군지 5명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는 아, 이 상자예요? 네. 아. 여러 베들은 따로... 아, 미분류. 비지역에서 나왔던 주갑병... 그런데 왜 누구 건지 모르죠? 그 현장에서 나온 거죠? 네. 현장에서 그냥 분류 없이 그냥 발굴해서 나중에 돼서 누군지 모르는... 초창기 경찰의 섣부른 대응은 진상 규명은 물론 유골 분류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두개골은 없네요? 네. 두개골은 따로 중요한 거니까 따로 교수님 연구실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아, 연구실이요? 네. 경찰의 저체온사 추정을 뒤엇고 타살 결론을 내렸던 경북대 법의학팀. 담당 교수는 지난 1년간 두개골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네.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근데 따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언제든지 자주 자주 보려고 그런 거죠. 아, 연구실에서요? 수시로요? 네. 경북대 법의학팀은 타살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경찰과 정보를 교환하며 범인의 윤곽을 더듬어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지난 1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이날 유족들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시켰습니다. 현재 수사본부가 설치된 곳은 대구시 달서경찰서. 유해 발견 직후 45명이던 수사진이 지난 4월 이후 20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을 4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단서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해태 튼튼 우유팩. 우유팩은 유골 발굴 지점에서 과거 군 사격장 방향으로 40여 미터 위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유팩은 낙엽과 흙으로 5cm가량 덮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유팩 안에는 138개의 각종 탄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탄 종류는 권총탄, 보통탄, 예강탄, 구경은 38구경, 45구경, 5.56mm 탄.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탄두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든 이 우유팩은 과연 개구리 소년들과 관련이 있을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유통기한입니다. 그러나 표시된 부분이 뭉개져서 유통기한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우유곽의 디자인은 아이들이 실종된 91년을 전후해 1, 2년간 한정돼 생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유팩이 개구리 소년들의 것이라면 그 많은 탄두는 어디서 주었을까? 유골 근처에서 발견된 탄두는 대부분 금속 탐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총알을 산에서 주었을까? 아니요. 산에서는 절대 못 주었어요. 산에서 사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 위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100% 없어요. 그 산에서는 총알이 옛날에 거는 아주 녹인한 게 있었었는가 몰라도 그 애들 사라질 때까지만 해도 그쪽에는 일제 사격을 안 했으니까요. 당시 아이들이 탄두를 줍기 위해 즐겨 찾던 곳은 동네 근처의 군 사격장이었습니다. 사격장 안에 들어가서 흙을 파내고 안에 총알, 탄피 이런 거 주워내고 보통 우유팩이나 아니면 1.5리터 PT병이나 애기 분유통 이런 거를 들고 갈 때도 있고 없으면 그냥 비닐봉지 이런 데다 담아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탄두를 줍기 위해 사격장에 드나든 사실은 군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휴일 날 들어와서 줍으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가면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운도록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이 그려온 개구리 소년들의 예상 이동로에는 사격장이 언제나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정 초기의 수색은 물론 이후 수사도 사격장 왼쪽의 불미골과 와룡산 서편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불미골에서 아이들 5명이 산으로 가는 것을 봤다는 주민 김 씨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신빙성. 이 진술은 아이들이 실종된 지 두 달 후 나왔는데 진술을 한 김 씨는 개구리 소년들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목격자들이 명확하게 아이들의 신분을 알고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 그저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목격담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해서 사고의 시점을 확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김 씨가 아이들을 봤다고 진술한 시각인 오후 2시에 대해 유족들은 초창기부터 다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11시 반에 와서 전심물 먹고 도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잘못됐다. 그러니까 일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나도.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11시, 12시 이전에 안 돌아왔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번도 도장에 빠진 적이 없고 이 노란 것은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는 걸로 저희들이 해놨는데 특히나 이 선언마을 쪽에서 발견된... 경찰도 최근 불미꼴 김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이 조금 흐려지는 부분인데요. 8시경 집을 나선 개구리 소년들이 학교를 거쳐 이곡동까지 간 사실은 아이들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어디로 향한 것일까. 당시 아이들과 동행하던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몸이 아파 돌아온 김 군은 아이들이 선원지 연못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추정해온 이동로는 선원지를 거쳐 불미꼴로 향하지만 김 군의 진술과 탄두가 담긴 우유팩의 발견 그리고 유궐 발굴 지점을 연결하면 새로운 예상 이동로가 그려집니다. 우유팩의 생산 연도가 사건 발생 시기와 유사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의 이동 경로 중에서 탄도를 줍기 위해서 이동했을 경로를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게를 두어서 수사의 대상을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방향으로의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 정환이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호기 PD. 지금 아이들의 이동 경로가 지금 사격장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군이 다시 그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은 이미 아이들이 실종된 91년 3월 26일은 임시 공휴일이라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는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만 사격 여부와 상관없이 예상 이동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혐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의외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실종입니다. 네, 이혐의 PD. 지금 유골 발견 이후의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경찰은 사건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해왔고 범행 도구의 종류를 밝혀내는데도 수사력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유골에서 특이한 모양의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범행 도구를 찾을 경우 수사 대상을 크게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범행 도구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골 발굴 당시 가장 의혹을 많이 받았던 곳은 인근 군부대였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탄두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옷가지에서는 총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에 난 작은 구멍들은 발굴 이후 독극물 검사를 위해 표본을 추출한 흔적입니다. 조사 결과 독극물 반응은 없었고 혈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곡이고 여름 내면 물이 흐르고 그리고 또 표재니까 금방 없어졌을 거라고. 혈언도 역시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은 분해되고 없어지는 거죠. 사건 당시의 비극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개골이었습니다. 마티 형격이었던 우철원군이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철원군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그룹의 제일 리더 같아요. 치명상은 양쪽 관자놀이에 뚫린 상처였는데 발굴 당시 총알이 관통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총상은 골절을 동반하며 총알이 들어가는 부분보다 나오는 부분이 넓게 파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근의 상처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근의 양쪽 옆머리는 뾰족한 흉기로 20여 차례 찍힌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이 상처였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상처를 냈냐는 것입니다. 상처를 확대한 장면을 보면 범행 도구가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식 군의 유골에 난 ㄷ자 모양의 상처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근의 머리에도 ㄷ자 모양의 상처가 나 있는데 앞서 옆머리를 찌른 날카로운 네모난 도구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연에 있는 물품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예리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 속에 있는 일반 공구도 이렇게 예리하지 않잖아요. 칼로 어떻게 조각해낸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예리한 흉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직사각형 형태의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가 예리한 이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경찰은 이 도구를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낚시 도구도 집중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아이들의 예상 이동 경로에 위치한 선원지 연못에 낚시꾼들이 있었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의심 가는 도구들을 일일이 찍어보지만 유골에 난 손상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것 가지고 과연 그만큼은 그래 보면 깊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네예. 여기에 밀어내면 만약에 이걸 찍어보았다 그러면 쑥 들어가 보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낚시용으로 놔갖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긴데. 그렇지. 그거는 뭐 한 번에 낳았다 그러면 이런 년장 쓰는 거는 굉장히 기관되고. 굉장히 이하다고 하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년장이 뭐 제가 알기로는 낚시기에는 이런 년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 이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놓은 단서를 갖다가 도구가 손상원이기 때문에 그 도구에 대해서 도구 같은 게 특정지어지면 주소 단서가 많이 좁혀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구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격품에서 개인이 만들어 사용해온 비규격품까지 수천 종의 공구가 시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중 비슷한 모양을 내는 공구는 법의학팀에 보내 상처 흔적과 일치하는지 시험하도록 했습니다. 5월 년에서 신고 재고가 55건 있었고 이 유사한 물품은 취급은 없어 약 2300여 곳을 다니면서. 2300여 곳이요? 수집을, 유사한 물건을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고. 여기 보면 재료가 이거는 느티나무로 돼가 있고. 이거는 느티나무? 이거는 적송? 네. 가장 사람의 두개골과 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적송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처와 일치하는 도구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골의 상처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격 방향과 상처들의 모양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사체가 아닌가로 추정해서 공기총 발사도 하고 했지만 재포마된 공기총이 아니라는 거죠. 소년들의 유골에 난 상처는 날카로운 네모 모양이지만 이와는 달리 공기총 산탄으로 인한 상처는 둥근 원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한때 사죄 공기총탄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쇳조각으로 총탄을 대신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조각이 예리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룡산 일대에 밀협군이 출몰했다는 제보도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 갖가지 쇳조각으로 공기총 발사 시험을 해왔습니다. 공기총 탄피에 날카로운 쇳조각을 장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처하고 좀 비슷합니까? 발사한 자체가 1m밖에 안된데도 이렇게 광범행이 퍼지 않습니까? 제 두개골 흔적하고는 많이 상냅니다. 오늘 의외로 또 실망스러운 답별밖에 못하겠습니다. 제들이 발사체를 직접 실험해본 결과 두개골의 손상은 하고는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총기류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은 휘박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2년 전 이른 봄 대도시 주변의 야산이나 군 사격장 부근에 출몰할 만한 사람들이 평상시 휴대할 만한 물품에 무엇이 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5명의 어린이를 살해할 만한 사전적인 이유가 있다고 혹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자도 우발적으로 혹은 그 현장에서 우연히 살인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범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것은 범죄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도구였을 수도 있고 갖고 있는 도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도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아주 특수하게 제작돼가지고 아니면 소유주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뼈에 뚜렷이 각인된 상처 자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 도구를 밝혀내지 못하는 수사 현실 우리 수사 능력의 한계를 보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이현국의 PD, 범행 도구의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수사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아주 절실합니다. 네, 조농이 PD, 지금 범인에 대한 제보도 많았을 텐데 제보 관련 수사는 어떻습니까? 현재 6월 발굴 이후 접수된 제보는 모두 215건입니다. 그중에는 신빙성 없는 제보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찰을 긴장시킨 매우 믿을 만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올 4월 또 한 건의 믿을 만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택시 운전사가 92년도에 북부정류장에서 승객, 젊은 승객, 술을 좀 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승객 두 명을 태웠는데 와룡산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와룡산을 가는 저 중에 뒤에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술 끼면은 얘기가 내가 와룡산 개구리 성장 5명을 주겠다. 비록 11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 택시기사 문 씨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X이다 인마. 그 앞에 이야기는 내한테 아저씨 우리가 개구리 소년을 우리가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유 뭐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친구분이 야 인마 그런 소년을 내가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자기 어머니 묘소가 여기 있다고 장인이 이때 돌아가셨는데. 청년들이 내린 곳은 유골이 발견된 바로 근처. 두 사람은 한밤중에 어머니 산소에 성묘하러 간다며 어두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술을 한 잔 하고 있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뭐 농담으로 하겠다. 왜? 진짜 자기네들이 죽였는 사람이 누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였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흐지부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택시 내려준 그 자리에서 얼마 안 돼. 불과 몇 메다 안 될 거야. 아마 한 2, 3백 메다. 이 자리에서 유골이 발견됐다니까 그때 그 생각이 또 올라가지고.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서는 제보자가 들은 이름 두 자뿐. 조회 결과 대구에서만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70명. 경찰은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혐의자 어머니의 산소가 진짜로 와룡산에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묘지들의 후손을 역추적했습니다. 모든 비석에 이름이 오른 아들들의 주소를 찾아 제보자가 들은 이름을 수소문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여기 묘지를 관리했던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판문 수사를 해보니까 30대 후반대는 자손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를 찾기 위해 가지고 청도까지 출장을 가서 해보니까 자기 동생 친구 중에 동생 친구요? 네. 자기 동생 친구 중에 제보자가 말하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걔를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딱 데리고 오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 맞지. 한 번 봤는데도. 그렇죠. 한 번 봤는데 대본. 왜냐하면 그때 인상 깊게 봤지요. 이름도 계속 그걸 몇 번 대면 다음에도 혹시 이런 게 무슨. 11년 전 택시에서 던진 두어 마디 때문에 혐의자는 꼬리를 잡혔습니다. 그는 11년 전 택시에서 내려 한밤중에 와룡산을 오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소년들을 죽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고 감청 수사까지 동원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해 발견 이후 접수된 제보는 215건. 그중에는 아직도 추적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유골 발굴 지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거리에서 발견된 지하운막 주인에 대한 수사가 그것입니다. 이 운막 때문에 한때 간첩이 개구리 소년들을 살해했다는 설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적의 공작원이 은신하는 그런 운막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합신조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서부터는 수사본부에 그대로 인계를 해서 차후에 여기 기거한 사람이 누군지. 대공 혐의는 해소되었지만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음막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당시 이 음막 주인은 누구보다도 유력한 혐의자로 떠올랐습니다. 능마주의가 여기 있어서 거절을 안 했겠느냐. 그런 차관에서 이 와룡산 일대 파주소 직원들을 상대로 검문검색구를 찾는 수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혹시나 그 불신검문 중에 능마주의가 기입된 게 있지 않겠느냐. 곧 음막 주인을 검문했다는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용산 파주소에 근무했던 이영기 경사였습니다. 이 경사의 수첩에는 와룡산 비트에 사는 자 김모 씨를 검문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사가 김 씨를 검문한 것은 2001년. 와룡산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 중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곳은 발견된 음막으로부터 40여 미터 아래쪽에 또 다른 음막.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산에 산다고 알고 주변에 계속 배해하다가 찾아보려고 다니다 못 찾아가지고 바로 현재 지금 제가 서는 위치에 요 밑에서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바로 음막 이 자리에 사람 있던 김 모 씨가 자기도 사람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뒤에서 머리가 땅속에서 고개가 싹 올라오는데 일단 머리를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가끔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푸지시한 머리 이렇게 올라오니까 소름이 확 비치더라고요. 음막이 있던 곳은 조금만 파헤쳐도 생활용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이 경사는 검문을 통해 김 씨로부터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뭐 산에 그냥 사는 사람이다, 집도 절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회를 해보니까 김 모 씨가 그 당시 삼십 한 사옷에 이런 게 됐을 겁니다. 지금 말소가 돼 있고 가족도 없고 주거가 없는 걸로 판정이 되더라고요. 이후 이 경사는 김 씨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음막을 버리고 위쪽에 새 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마저 이 경사에게 발견되자 지난 겨울 산 아래 농막으로 내려와 살았는데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되기 6개월 전 아예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이 경사는 이 경사의 유골이 발견되기 6개월 전 아예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수사 결과 대구에는 김 씨의 동생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7년도, 97년도 그때부터요. 97년부터. 그럼 여기 저 산에서 살 때 산에서 살 때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2001년까지 저 산에서 살 때. 그렇군요. 아니 저 살았던 사실도 참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죠. 아이들 실종 당시에 형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가운데, 가운데 산에 전신을 세우는데 그거 따라다니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를 산림 훼손 혐의로 수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청계산에 김 씨의 것으로 의심되는 음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음막을 신고한 사람은 고속도로 위법 차량을 촬영할 위치를 물색하던 카파라치였다고 합니다. 축전에서부터요. 쭉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 고속도로 따라서요? 네, 네. 그래가지고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데 자기가 찍을만한 한 곳은 참다. 그럴 때 당시에는 카파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가 여기를 목격한 거예요. 마을지도 그렇고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 대구에서 왔다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당시 충고를 했던 겁니다. 운막 안에는 최근까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아, 멸치. 그러나 와룡산 운막과는 달리 박스에서는 기독교 관련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청계산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운막형 기도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경찰의 분석입니다. 결국 와룡산의 김 씨와 이 운막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어떻게든 본인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점이 있는지 가리고자 지금 계속 추적 중입니다. 92년 6월 발결된 후에 저희들이 이제 수사했던 거고. 제보 사건 외에도 경찰은 6월 발견 이후 당시 와룡산 주변 거주 주민과 전과자, 자퇴학자, 인근 공단 종업원 등 현장 접근 가능자 4천여 명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1년간 2천3백여 건의 범행 도구 수사, 수사 대상 인원 4천여 명. 경찰도 고생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조명기 PD, 현장 접근 가능자라면 당시 사격장을 출입하던 군인들도 포함이 돼야 할 텐데 왠지 기록에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군 관련자 약 9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론 현장 접근 가능자로서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사격 훈련 여부를 확인하며 탐문 수사한 정도라고 그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이형배 대표님 일단 지금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확보한 증언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상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요. 가능성들을 모두 열어두고 그다음에 탐문 수사라든지 목격자라든지 피해자 주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보강된 자료들을 합쳐서 다시 재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살인사건 수사에서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추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몇 시쯤이었을까? 오전 11시 정도에서 오후 1시 정도 그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아이들이 오후 2시에 태권도 도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평상시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틀림없이 한시를 전후해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아이들이 평소에 놀던 곳에서 산등성이 하나를 더 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로 그곳까지 갈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학건에 휩쓸린 장소는 선원지 주변의 사격장과 불미골 일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장 장소까지는 죽음이 되어 왔거나 억지로 끌려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갈 일이 없죠. 저도 애들 발굴된 현장에 갔는데 저도 그 동네에 그만큼 살아면서 그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입사산이 있을 때는 우리 이쪽으로 아로롭니다. 이 동료들이고 뭐고. 1년에 올라와봤자 그 뭐 한두 번이고. 범인은 이곳 와룡산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보기에는 이곳이 사체를 은닉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아이들을 살해한 후 곧장 이곳에 모아놓고 돌과 나뭇잎 등으로 은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골의 눌린 상태가 당시 상황을 말해줍니다. 뒤쪽 부분이 뒤쪽이 눌렸지. 아 예. 눌렸잖아요. 동그라치가 않고 좀 찌그러졌군요. 처음에 신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돌에 눌렸다는 그 자국이. 사후에 만약에 어떤 물체에 누르게 되면 부스러지지. 이렇게 천천히 왜곡되지는 않거든요. 또 삽이나 괭이 등 매장 도구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체가 깊이 묻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푹 짚으니까 여기가 퍽퍽한 거야. 여기 뭐 속이 들었는 거면 이게 퍽퍽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해골은 요마침에 있고 해골 뚜껑은 요 위에 요 위에 있더라고. 그래 기분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러 이러니까 그냥 줄줄줄 무너지는 막 나오더라고. 한 아이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파리 번데기 껍질도 사체가 얕게 묻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번데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검은 파리의 애벌레로 밝혀졌습니다. 5cm에서 25cm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경험은 그래요. 뭐 다른 통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보면 25cm 정도까지는 그 구데기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어요. 25cm 정도의 얕게 묻혀있었다 그런 얘기죠? 묻혀있거나 아니면 노출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일부에서 주장해온 사체 이장설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골이 대체로 온전한 상태로 옷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장했다면 유골의 흐트러진 부분이 지금보다 더 흐트러졌을 것이다. 고추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유골을 발굴해서 옷에 사여있는 채로 엑스레이를 다 찍었거든요. 머리와 다리 부분이 묶인 채 발견된 김영규균의 시신은 범인의 숫자와 아이들의 대응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옷의 소매가 목을 조였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에 맺다면 매듭 부분 위에 위툭도 그렇게 부패되면 떨어져야 되고 치아도 그 위쪽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정한 것은 아마 상황 전체로 보아서는 얘를 눈으로 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한 거죠. 매듭과 옷을 이용해서요?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도대에서는 찢긴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옷이 찢어졌거든요. 윗옷이. 그리고 또 어깨도 찢어졌고 우측에 척 두부에 골절이 있다는 거죠. 맞았다는 의상과 옷이 찢어졌다는 의상과 그리고 얘가 동작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우측 연근을 공격할 때 얘가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 흉기도 약 옆머리의 구멍과 정수리를 함몰시킨 둥기성 흥기와 콕콕 찌른 듯한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선상 골절을 일으킨 몽둥이류까지 여러 가지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절이 된 거군요. 골절. 그런가 하면 가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유골도 있는 등 한 사람이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의 난 상처들의 모습들과 또 결박된 상황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는 거의 저항 없이 두 개구리 손상은 크지 않은 상태로 사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은닉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22어에나 찔린 상처는 범인이 상당히 흥분했거나 과학적인 성격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수글별에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못된 애들이라든지 성질이 고른 계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이것은 확실히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절박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다발성 공격이 행해질 가능성이 없고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범인들. 그들은 왜 아이들을 죽여야 했던 것일까. 유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 돈을 노려 다섯 명이나 유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렸고 그 중에 한두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행한 활동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큰 위험이 있거나 또는 자신들의 신분 자체가 만약에 노출될 경우에 여러 가지 보도나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어떤 불명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차라리 여기 아이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아이들이 산에서 놀던 중 누군가 저지르고 있던 범죄나 숨기고 싶어하는 현장을 목격한 나머지 입막음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누골에 난 많은 상처가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치면성은 아닌데 무언가 흉기로 예를 들면 어린애를 애를 미긴다고 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공갈친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어른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 예를 들어 무슨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무언가 행동을 하다가 그런 행동들이 이 아이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 혼을 내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해친 게 아닐까 12년 전 3월 아이들은 과룡산 기슭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일까 아이들의 한 매친 엉어리를 풀어줘야 할 어른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네, 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앞으로 2년 반이 지나면 서로 범인을 잡더라도 죄값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결코 빈말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큰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까닭에 모든 게 쉽게 덮이고 잊혀지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은 모두가 잊지 말고 꼭 범인을 잡아내는 국민적 집요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이 사건만은 모두가 잊지 말고